도의회 얘기를 하면 지금 이 얘기는 빠질 수가 없는데 제주 학생인권 조례안이잖아요 어제 심사 보류가 되더라구요 제주지역의 학생인권 조례가 굉장히 다른 지역과 다른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학교 현장의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어른들에게 신호를 던진 거잖아요 교육위원들이 제주도 교육청에 문제가 있다 교육청이 나서서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고 주문하는 건데 그건 교육위원들이 교육청이 할 소리가 아니고 교육위원들도 그 역할을 하라고 교육을 하는 거니까 누군가의 책임을 떠넘긴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거구요 그래서 교육청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기 자만에 빠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교육위원 시절의 이성문 교육검으로 얼른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도지사가 동의를 한다 그러고서 통과를 시켰던 부분이었는데 나중에 가서 또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을 좀 삭감한 부분 여기에서 갈등이 좀 많이 생겼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면 이번에서는 행안부 감사에 의해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주의 조치를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교육시장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네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앞으로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름은 탐나는 전이라고 확정이 된 것 같고 네 그 취지 자체는 공감하세요?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는 것도 세밀한 계산이 좀 설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지적이 아닌가 도의회 정책연구실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네 다른 지역과는 좀 상황이 다르다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돈의 경제 활성화 효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 같다 도움은 되는데 크게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지역 경제가 워낙 받아들기 때문에 네 진짜 행정이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 테니까 라는 차원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것이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로 가늠할 수 있도록 저희 도와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가 제주의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 드립니다 시사전망대 지금 시작합니다 예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께서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좀 풀어볼까요 오늘 추석이 이제 다음 주잖아요 추석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으실 텐데 아마 추석 되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 모이셔서 민주주의 현안에 대한 문제들 뭐 경제 이야기들 이렇게 할 텐데 뭐 그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추석 박상머리에서 이야기 아 예 중심으로 이야기 해볼까 싶은데요 우선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지금 제일도회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으니까 도의회 도의회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의회 얘기를 하면 지금 이 얘기는 빠질 수가 없는데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어제 심사 보류가 됐더라구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주학생인권조례 결국 심사 보류가 됐습니다 심사 보류를 두고 뭐 언론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렸다 팽킹이 맞섰다 갈등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모두를 했는데 근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뭐 교육위원들한테 정말 문자메시지에 폭탄감이 쏟아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찬성 반대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주로 이제 반대 인권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문자메시지가 같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압박감 정치적 압박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죠 근데 이게 결국은 학생인권을 증진하는 것이 선생님들에 대한 인권을 빼앗아 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인권을 신장하는 것이 교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학생들과 교사 일부 교사단체들 간의 싸움 또 특히 여기다가 정규단체들이 개입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번지고 있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교육위원들이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라든지 찬성이나 반대라고 하는 어느 한 입장에서 중립적인 태도로 방관하기보다는 도대체 이 학생인권조례라고 하는 것이 왜 불거졌는지 특히 제주지역의 학생인권조례가 굉장히 다른 지역과 다른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학교 현장의 문제를 좀 개선해달라고 어른들에게 신호를 던진 거잖아요 그러면 가부간에 어른들이 좀 대답을 해줬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던졌는데 어른들이 어른답지 못한 모습 특히 여러 가지 찬성이나 반대를 했을 경우에 불거지 여러 가지의 어떤 논란들을 좀 지뢰에 겁먹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육위원들은 교육청에게 화살을 던지기도 했는데 그걸 본다고 하는 교육위원들의 이번 태도는 조금은 정당하지 못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른답지 못했다는 말은 교육위원들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교육위원회 이 조례안을 보류를 했잖아요 그동안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그렇죠 계속해서 제정을 해달라고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지금에 와서야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전수조사해야 하라고 이렇게 주문했다는데 미리부터 준비를 했고 그리고 지금 학생 인권 조례가 나오게 된 배경 특히 교육위원분들은 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다 퇴직 교장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받는 어떤 기본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 누구도 잘 알고 계실 거잖아요 특히 이제 지금 21세기 학생들의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의 학생 인권 관련해서 기본적인 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심지어 어느 학교에는 신입생들이 신발 색깔까지 규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 학교에 신입생을 보낸 학부모들은 특정한 색깔의 신발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신학기만 되면 이리저리 신발 가기를 순회한다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고 이거는 지금 제조지역의 학생 인권 수준이 전국적인 평균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라니까 그런 부분들 굉장히 아쉽고요 또 하나는 제주도 교육청의 태도 또한 아쉽지만 물론 지적이 됐습니다만 교육위원들이 제주도 교육청에 문제가 있다 교육청이 나서서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문하는 건데 그건 교육위원들이 교육청이 할 소리가 아니고 교육위원들도 그 역할을 하라고 교육위원을 하는 거니까 이게 누군가의 책임을 떠넘긴다라고 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거고요 교육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 인권조례에서 찬성은 한다 하지만 갈등 문제 찬반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글쎄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딱 한마디만 이 방송은 이성문 교육감님이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교육위원 시절에 이성문 교육감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지금 교육감으로 재선하고 나서 지금 교육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게 아니고 일방적인 찬성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비판적인 목소리도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교육청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원희룡도지사나 도정에 대한 비판 그리고 비판적인 시각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청의 교육에 대한 어떤 실정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좀 덜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기 자만에 빠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교육위원 시절에 이성문 교육감으로 얼른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김동연 박사님께서는 인권조례에 의해 강하게 찬성 의지를 밝히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는 찬반 토론은 못하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찬반 토론을 했었는데 굉장히 뜨거운 시간을 보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찬성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인권조례와 관련된 부분이었다는 것만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 얘기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 다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세요? 예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이요? 특히 보조금 예산과 관련해서 제주도의 예산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고 특히 저희 도의회가 심의한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 심의해서 추가로 심의하면서 일부 보조금들이 삭감되거나 아니면 보조금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은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청취자분들께 먼저 사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항상 우리가 예산 시즌만 되면 이게 도와 의회 간의 갈등이 좀 불거지잖아요 그러면서 도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또 의원들이 일부 증액시켜서 올린 것들도 있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도지사가 동의를 한다 그러고 통과를 시켰던 부분이었는데 나중에 가서 또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을 좀 삭감한 부분 여기에서 갈등이 좀 많이 생겼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면 예산 편성권은 제주도의회가 있고요 예산권에 대한 심의권은 제주도의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심의권은 분명히 제주도의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의를 하면서 일부 이제 삭감하는 예산은 큰 문제가 없는데 증액해야 될 증액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주도의회에서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걸 제주도의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행정부 집행부의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지사에 동의를 구하게 되죠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특히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또다시 개최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그런 상황에서 많은 보조금이 대폭적으로 삭감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과연 옳은 것이냐 의회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냐 많은 것이냐 판단을 좀 구해봤어야 되는데 좀 그것이 이번에서는 행안부 감사에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주의 조치를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 기획시장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예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앞으로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일부에서는 행안부에서 의회의 손을 들어준 거기 때문에 의회의 승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4명까지 들여다보면 사실 앞으로 갈등의 소지는 더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치 뭐 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의회가 이겼다 이건 뭐 예산은 뭐 자기들의 호주문행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이기고 졌다라는 표현보다는 예 의회의 의결권을 좀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판단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예산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제주도도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제주도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뭐 불만적인 불만을 토론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산 편성의 가장 큰 원칙은 이게 공무원들의 호주문행이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세금이다라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고 하는 건 공공적 목적 어떤 분야에 어떤 사회적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대원칙을 좀 지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당연한 명제인데 네 그걸 자꾸 얘기하게 됩니다 예산 편성 때만 되면 네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 관련해 지적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여파로 농식품 시장은 변화하는데 제주도의 대책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농업 예산 비상이다라고 이런 지적이 있고 네 또 문화 예술 분야 박사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의 희생량이라고까지 얘기가 되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제주도의 예산이 5조 원이 넘어요 제주도의 예산이 그렇죠 제주도의 지역 총생산 GRDP의 한 20%를 차지하니까 제주도의 예산이 제주 지역사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많은 산업 분야에서도 제주도 예산에 기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세수가 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제주도의 예산 담당관이나 예산 담당하는 부처에서는 일단 허리띠를 좀 졸라매자 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이 판단은 조금 부적절한 판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가게야 벌어들인 수입이 없으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국가재정이나 지방자시단체 재정 지출이라고 하는 건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게 아니고요 경제학 교과서 A, B, C 중에 물론 균형재정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처럼 특수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소비 자체를 할 여력이 없잖아요 민간은 그러면 공공의 재원을 투자해서 소비를 일단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경제학 교과서 A, B, C입니다 그런데 지금 좀 안타까운 게 예산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30% 일괄 삭감 사실상 지침을 내리고 각 사업 부처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해당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이런 거예요 예산 부서의 말을 안 들으면 자기 부서의 사업이 날아갈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기재부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부서가 사업 부서가 예산 부서에게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겠는가 그러면 결국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주도 정의를 책임지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가 관련된 시그널을 줘야 되고 지침을 주고 정책적인 방향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정말 예를 들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비정규직이거나 특수고용 상태에 있는 분들 특히 전세버스 관광산업에 있는 분들은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들다라고 하수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고 그리고 1년을 버틸 수 있는 코로나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1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을 누가 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줘야 되는데 그러면 필요하다면 빚을 내서라도 지방체를 발행해서라도 이런 분들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이 중요하군요 근데 그 ABC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도에서는 나름대로 항변을 하긴 할 것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금 없는 살림에 두 번이나 이렇게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돈이 없다 그리고 지방체까지 발행하게 되면 재무건전성이 너무나 악화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해서 지금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재정건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논장이 있는데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처럼 특수한 상황에서는 소비 자체가 안 되고 예를 들면 소비가 뭔가 이루어져야 예를 들면 공급이 아니라 지금 소비 자체가 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돈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민간은 없거든요 결국은 공공예산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풀어야죠 그냥 풀어야 해서 결국은 재정을 적자 재정을 하더라도 소비를 민간 소비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난국을 타개한 사례들은 역사적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제의도에 있는 예산담당 부서들이 공무원들이 좀 더 신중하게 자료조사도 해보고 사례도 찾아보고 그래서 일단 다 죽어가는 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려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료조사를 해도 일단 결정은 또 높은 데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뭐 예산 관련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도 좀 해볼까요 그 지역화폐 네 지금 발행 얘기가 나왔죠 뭐 결정이 거의 다 된 모양인데 네 물론 이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름은 탐나는 전이라고 확정이 된 것 같고 네 그 취지 자체는 공감하세요 그렇죠 결국은 역외 유출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라는 거잖아요 도외로 나가는 부분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우리 관광산업이 가장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돈은 누가 벌고 그렇죠 아 재주는 고민 없고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면세자원 매출액이 2조 원을 넘어가서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번에 뭐 7단계 제도 개선에도 결국은 기재부의 반대로 좌절이 됐습니다만 매출액이 1%를 관광지능 기금으로 부과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결국은 뭐냐면 아 지역경제 선순환이라고 하는 건 돈이 돌고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경제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이런 고민 끝에 나온 것들이 결국 지역화폐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방향성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경기도도 이런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서 많은 경기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봤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연구조사가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방향은 맞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죽어가는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실말을 주고 정책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정책적인 계산이 좀 필요하다 설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는 것도 세밀한 계산이 좀 설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지적이 아닌가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도의회 상의 없이 일단 결정부터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적이긴 한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나중에 얘기하고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의회 정책연구실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네 다른 지역과는 좀 상황이 다르다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도내 경제 활성화 효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 같다 도움은 되는데 크게는 안 될 것 같다 이거 조사 연구의 방법과 설계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국책연구원 기관 두 기관이 했는데 조세재정연구원은 연구 성과가 없다 행자부 산하 연구기관은 관련돼서 지역화폐가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샘플을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이런 얘기들 주의있게 들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지역화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지역경제가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진짜 행정이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차원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것이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로 가늠할 수 있도록 저희 도와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 관련된 얘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는데 글쎄요 경제적인 부분들 특히 외적인 요인으로는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도정이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데 여전히 제주도가 제주도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부분들이 인사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제 서울본부장 강영리 공부관이 됐습니다만 전 공부관이 전 공부관입니다 회전문 인사 이렇게 비판하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능력과 자질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자리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데요 근데 강영리 공부관이 공부관의 역할을 하면서 제주도의의 제주도정과 언론관의 관계가 어땠는가 특히 이제 제주도의 청을 출입하는 기자들의 평가 평판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본다면 글쎄요 많은 부분들이 제주지역 기자들의 불만이 뭐냐면 원희룡도지사가 메시지를 중앙언론만 하고만 하고 제주지역언론하고는 메시지를 전달할 창구로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불만들을 여러 차례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언론하고도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분인데 중앙에 가면 중앙언론하고 소통이 될까?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서울본부장이 갖고 있는 역할과 책임이 굉장히 크잖아요 물론 뭐 국회 출입기자를 오래 했고 서울주지역으로 출입기자도 오래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네트워크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역에 있는 지역언론 선후배들 간의 네트워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을 중요한 위치인 서울본부장에 과연 제대로 임명이 된 거냐 라고 생각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혹평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가 혹평이라고 하는 혹평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칭찬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역할이라는 것은 그게 원래 역할인 겁니까? 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의 위치는 뭐냐면 제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중앙부처와의 대협의를 할 수 있는 창고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서울본부장에 해달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7단계 제도 개선이 거의 중요한 사항들은 오늘 보니까 다 이제 물건나 갖는 셈이 됐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재부를 설득하고 그리고 담당부서처를 설득하는 그런 노력들을 역할들을 서울본부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선거 대비용이다 이런 또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좀 불행한 일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사전망대 김동연 박사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